1년에 10억을 벌었대 형! 고명한 선배 1년에 10억을 벌었대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비결이 뭘까? 아 요즘 그거 낚시라니까 낚시 오오오오오오오오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나? 비결이 뭔가요? 그 비결은 바로 책입니다 책을 시키는 대로 장사해서 1년에 10억 매출 올린 이야기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나? 이 책은 낚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사실입니다 고명한 씨가 책을 냈는데 출판기념회를 어디서 한다고요? 한국경제신문 본사 다산홀에서 합니다 다산홀 날짜는 언제지요? 11월 23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예요 네! 물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많이 마주쳐가지고 여러분도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마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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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in